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출산율 하락. 참 큰 문제죠. 이걸 이제 어떻게 뒤집어 읽는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수백조 정도 퍼부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출산율 문제를 보게 되면 오늘 흥미로운 내용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출산율 하락의 진짜 원인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성적이기보다도.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 진단이 잘 안 되니까 엉뚱한데 귀한 자원을 많이 소진해버리는 낭비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출산율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 이야기처럼 무속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위험한 사회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나 용기 같은 부분이 대단히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혜나 용기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은 낭비하게 되고 문제를 수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쳐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우둔한 짓입니다. 이 출산율 하락, 이 진짜 원인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쓴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승욱 교수님의 과학적 통계 분석으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파악됩니다.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이게 뭐 핵심이 그대로 들어다니는 거죠. 결혼을 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거잖습니까. 결혼을 하기가 쉬운 사회가 되려면 한국 사회가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데 기혼자들의 이런 출산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호영 변호사님의 주장을 한 번 꼼꼼히 대부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혼인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전문가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니까 지금이 19만큰으로 급속하게 추락을 한 겁니다. 본인 건수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 써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거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혼인율의 감소 때문이다. 이승욱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책은 아이 더 나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출산율은 1.5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 기혼자들은 현재상 들어볼 때 낳을 만큼 아이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자꾸 기혼자 보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이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엄청난 재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996년 43만 건이었고 2019년에는 19만 건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혼인율도 1996년에는 9.4였는데 인구 1천 명당 2022년도에는 3.7로 떨어졌다. 혼인율을 올려야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혼인율을 올려야. 결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참 암담한 전망입니다. 그럼 혼인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거는 사회의 구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산율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 능력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혼인율을 올려야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왜 혼인은 하지 않는 걸까 혼인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겠지만 취업에 따른 수입 보장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죠. 청년주택 마련 출산에 따르는 양육 문제 해결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공교육은 거의 붕괴된 상태고 치솟는 사교육비 학폭이나 교권 상실로 공교육은 무너지고 아이 돌봄 대책은 없고 주택가게은 청문학적 수준이고 취업은 별따기니 누가 감히 결손을 하려겠는가 정말 요즘 청년 시대는 미정류의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갖게 되는 생각은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경제 문제나 그런 취업 문제나 장례 준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현상을 착하게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해야 그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인율 자체가 이렇게 급감한 사회 속에서 기혼자들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는 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집값도 낮춰야 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란 것은 조세, 준조세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국내 일자리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임제 정부들이 계속 이렇게 박힌 면인데 단임제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그냥 땜빵지기로 때우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 설로관을 가지고 폼 잡고 나가고 그다음 또 친구가 나와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한 번 정도 더 올바른 처방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에 시작된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한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 외면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시작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는데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지적인 그런 충전이 필요하거나 또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같으면 서양 그런 저자가 쓴 게 아니고 국내의 그런 김동주 박사님 신학하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님이 하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제 자신이 책을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역작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께서 한 번 참조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세계사를 관통하는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을 읽어도 서구 역사 자체가 기독교 역사니까 굉장히 술술 익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